여러분 안녕하세요 풀라빠 입니다 자 지금 살짝 힌트를 드리고 있는데 제목을 보시고 아시겠지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시기라서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 시기에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오랫동안 미뤄지는 것 같아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준비했다기 보다는 익명의 후원자께서 개체를 후원을 해주셨어요 원래 개체를 후원 받으면 광고를 해 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익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광고를 못해 드리는게 너무 안타깝네요 자 왜 익명으로 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사실입니다 팩트를 말씀드릴께요 플라아빠님 덕분에 크레스티드게코를 잘 키울 수 있게 됐고 잘 부화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해서 보답으로 협찬을 해 드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분도 지금 보고 계실 겁니다 이건 100% 팩트에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개체를 받아 왔구요 그 개체는 바로 짠 그렇습니다 릴리에요 릴리 화이트 이 예쁜 아이를 협찬을 해 주셨습니다 잠깐만 올라올래? 귀엽죠? 요 귀여운 릴리를 요 예쁜 릴리를 협찬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구요 그래서 이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 늘 그렇듯이 이벤트 응모 방법 안내해 드릴께요 이벤트 응모 방법은요 본인의 구독 인증샷 제 유튜브 홈에 가시면 구독중 이라고 되어 있는 그 구독 화면 인증샷과 친구의 구독 인증샷을 카카오톡 채널 플라아빠로 보내주시고 본인의 유튜브 아이디를 적어주세요 친구의 구독 인증샷은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구독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그 인증샷 숫자만큼 응모권이 추첨함에 들어갑니다 그럼 당첨 확률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카카오톡 채널 추가 방법은 요걸 보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응모 기간 안내해 드릴께요 응모 기간은요 바로 지금부터 6월 30일 6월 말일이죠 6월 30일 밤 12시 까지고요 발표는 7월 5일 일요일 밤 10시 라이브로 추첨을 합니다 라이브때 오신분 중에서 추첨이니까 알림 설정 꼭 하시구요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릴리 화이트 개체 수령은요 직접 하시거나 거리가 멎을 경우 고택으로 받으시는데 고택은 일요일만 가능하구요 고택비 15,000원은 개인이 부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응모 방법과 응모 기간 꼭 확인하시구요 이렇게 예쁜 개체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아 협찬해 주신 분 꼭 알리고 싶은데 익명으로 해 달라고 계속 부탁을 하셔서 너무나 안타깝네요 이렇게 좋은 이벤트 기회를 주셨고 이렇게 예쁘고 건강한 아이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감사드릴 방법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7월 5일 당첨자 발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때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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